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짠 불어 야 진짜 잘했어 으하 가자 한 번 더 재밌어 누구 신발이 또 오냐? 하하하하 누구야? 준혁이 개띠인가봐 자꾸 땅 파 뭐지? 우린 날тов파 베러오는 동료가 그리고 베러오는 동료가 추어진 바 민성아 너 신분 어딨어? 민성아 너 신발은? 신발? 몰라 떠내려 놓은 걸 잡았어 위에다 올려놓게 어이 뭐야? 슬기야 위에다 던져 잡아 봐 우리 반대편까지 기목 만들래? 부수지 동생이 불과 공개되면